자식 같은 선수들이 사실 낙오하는 데 있어서 제 마음은 굉장히 아팠습니다. 우리가 한 덩긴 은행 갖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제 마음이 더 아팠는데요. 앞으로도 또 아파야 되잖아요. 근데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. 세팅을 해냈지 않고 아프고 싶은 서있는 현실과 호두체의 문제는 우왕이라는 현실이 당신의 현실 critique 저게 이렇게 쓰일 수 있어서 그 답이 안돼요. 우왕의 호두체의 정신을 대파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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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 slots 어떻게 맛있었다 직원에서 그리기 회의 의원 and we go to an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